나는 우리 목사님이 약혼을 하고 나서 40일 금식을 들어간다고 그래. 그때는 우리나라의 양도촌 목사님하고 변무선 목사님 두 분이 금식기도 40일 한 사람 두 분밖에 없을 때요.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약혼을 하고 40일 금식을 해. 아니 예수님이 나 40일 금식하지. 사흘이나 하지. 40일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40일 꼭 해야 되겠다. 기도하는 목적이 뭔데요? 결혼식도 안 하고 약혼하고 들어가서 뭔 짓을 해요? 그랬더니 자기는 죄가 많아서 너무 더러운 놈이라 나같은 처녀하고 결혼하려면 자기가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서 한다. 깨끗해서 더러워도 괜찮아요. 그냥 해요. 뭐 하다 죽어버리면 나 어쩌라고. 고집이 세요. 평안도 사람이라. 그래서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. 강원도 산골에. 거기 말은 안 하지만요. 기도원인데요. 그래가지고 내가 한 번 말려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냥. 나는 교회가 심리가 되는데요.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? 나는 믿음이 없어서 꼭 죽지 싶어요. 사흘도 나는 너무. 그때까지 나는 사흘도 안 해봤을 텐데 40일이 없는데. 그래서 미쳤나 정말로. 예수님이 나지. 나는 양도천 목사님이 누군지 했는지 그것도 몰랐어요. 심리교회 가서 얼마나 달랄딸면서 딴 기도는 안 하고 안 죽게 해 주시오. 살아오게 해 주시오. 결혼식 가게 해 주시오. 기도만 했어. 피를 말리는 그런 40일인데. 41일째 되는데요. 급입산. 요안심. 전부가 날란 거예요. 어머 죽었네. 죽었네. 가지 말랬더니 가더니 죽었나 봐. 그리고 어머니 보고. 엄마야 김선생이 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나 좀 왔다 그래. 가다가 뭐 왔다가. 결혼할 때까지는 가지도 오지 말고 가만히 있어. 그러길래. 아니 내가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올게. 그럼 갔다 그래. 해지기 전에 그래. 그래서 새벽까지 갔어요. 거기는 일선 지방이었기 때문에요. 함부로 아무리 못 가. 버스 딱 서면 경찰관하고 군인 F. 뭐지? 헌병. 뭐 크게 말해봐요. 내가 하도 악을 쓰니까 저희가 기가 죽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. 하여튼 헌병인가 뭐 두 부리가 올라오는 거예요. 와서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고 뒷자리부터 증명보자 이거지. 다 주민등록 봐야 통과시켜준대. 내 앞에 왔는데 나는 그때 머리 길게 따서 갑사댕게 드렸기 때문에 올려가지고 핀을 꼽았거든요. 부인처럼 해가지고. 그랬는데 날 보고 아줌마는 어디 가요? 여기 어디 가는데요? 왜 가요? 약혼자랑 말할 수 없어서 나 남편이 여기 들어갔는데 갑자기 전부가 와서 오라고 그래서 아줌마이구나. 이러잖아 날 보고 그래서 내가 왜요? 왜요? 그러니까 가보면 알지만 사람 하나 죽었어. 누가 죽었어요? 아줌마의 남편 성이 뭐예요? 김 씨인데요? 죽은 사람이 김 씨라든가 이씨라든가 이러잖아. 그래서 내가 똑바로 말하세요. 김 씨예요? 아니 내가 김 씨라고도 들었고 이씨 같기도 하고 그러니 그 다음에는 그냥 내려가지고 고무신 벗고 들고 반 미쳤어. 거기 뛰어가는데 심리길을요. 하나님 이거 무슨 일입니까 내가?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일 저녁에는 간증하지만 일곱 가지 암 중에서 하나님이 고침받았을 때 나 살려주면 평생 시집 안 가고 전혀 못 마치고 일하겠다 열어놓고 고쳐주니까 똑바로 시집 가버렸잖아. 약혼자 만들어놓고부터 눈물이 쏟아지셔 뒤통수만 봐도 눈물이 나고 앞통수만 봐도 눈물이 나고 흐흐흐 늦게 있는데 영혼이 울더라고요. 그건 몰랐어요. 약혼하는 날부터 결혼하는 날 날 받아놨는데 남자가 없어진 거예요. 날짜가 내일 모레인데 떡살 담궈놨고 청척당 다 박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날아갔다가 괘씸해가지고 아주 그냥 병을 막는다고 날 보고 배신자라고 그러더라구요. 5년 후에 나한테 뭐 무서운 호령이 떨어지는데 배신자야 그러시더라고. 시집 안 간다고 추를 위해서 복음에서 산다 그래 놓고는 딱 그 무서운 병 고쳐주니까 바로 시집 갔거든. 시집이 뭐 좋아서 아유 그래가지고 가니까 하여튼 그 놈에서 날아갔다가 혼을 빼는 거예요 이제. 결혼하기 전이잖아 그게. 약혼하고 나가지고 산에 금식하러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혼이 빠져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그때 왜 그런지 몰랐어요. 내가 그리 하나님을 배신한 거 생각도 안 나요. 서운한 거. 막간다 저 자 건너편에 산에서 누구와. 이리 올라와요. 건너 올라와요. 그래. 아이고 저 산에다 묻었구나. 나 상주라고 올라오라 하는구나. 이 생각이 나가지고 털 끄덕 주저앉아가지고 못 움직이겠어. 누가 막 뛰어 내려오더라고. 내려오면서 보니까요. 거기에 어떤 장노님, 장모여. 한 번 본 일이 있어. 거기에 내려오게. 보다 날 보고 아유 나는 우리 딸인 줄 알았지. 이러는데 내가 좀 안심이 되더라고. 딸인 줄 알아서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 같다. 그래서 왜요? 왜요? 저 산에 왜 사람들이 많아요? 우리 김 선생은 어디 있어요? 한꺼번에 몇 마리 다 물었더니 하는 말이 김 선생은 저기 가면 있을 거야 이래. 그럼 산에는 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있어요? 우리 사회가 죽었어. 그 사회가 이씨거든. 그러니까 경찰이 이씨인가 김씨가. 왜요? 물에 빠졌는데 시체가 안 보여서 산에서 꼭대기에서 시체 떠내려가는 거 보려고 올라가 있는 거래요. 나는 우리 신랑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좋든지 입이 찢어지려고 그러는데 난 사람 죽었단데 웃을 수 없잖아. 아 그거 보통 힘든 게 아닌데요. 웃음이 날라하는 걸 참는 거. 아이고 참 모두 고생하시네요. 이러면서 이제 엎드려가지고는 결국 아이고 다행히도 안 죽었네. 그러고는 막 하니까 왜 약혼자가 저기서 여기여 있더라고. 수풀 속에서. 가보니까 얼굴이 눈은 꼭 연필로 그어난 것 같고 코하고 여기 볼텍에 다 이래요. 한 한 뭉치요. 아니 얼굴이 왜 그래요? 안 말 말래. 여기 왜 안 지래. 여러분 참 이런 일도 있어요. 저기 우리 바짝 안 찬이면 안 돼요. 저기 장노님이 돌아가셨다던데 그러니까 여기 앉아. 40일 금식을 끝났는데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기도를 하니까 우리 목사람이 막 깨면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고 은혜를 받더래. 이 얘기가 퍼지니까 그 기도원 원장하고 장노하고 장노하고 알력이 있어서 싸우는 중인데 여자가 원장인데 굉장히 실력이 있고 신령하고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남자 장노는 재비도 안 되면서 욕심 부리는 게 남자라고 기도원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그래 이래가지고는 같은 예배당이 얼마나 좋은데 거기서 예배 안 돼서 주일날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애를 먹이는 그런 사이에 이 양반이 가서 기도한 거예요. 그런데 사람들이 김 선생이 막 역사를 하더라는 게 이 착각에 뭐 하나 또 생겼네 대적이 저게 그러면 기도원 원장하는 거 아니야? 이 생각이 나가지고 마누라하고 약속을 하게 저거 뒀다는 안 되겠다. 검식 마침 들어갔으니까 끝나고 나서 죽으면 다 굶어 죽었다 그러지 누가 뭐 어쨌다 하겠나 싶어서 세상에 금식 끝나면 죽을 주잖아요. 사실 미움을 줘야 되는데 하여튼 미움 같은 걸 줬는데 그 미움에다가요. 취약을 탄 거예요. 그런데 우리 남편은 모르는 거지. 그걸 이제 금식 끝났다가 얼마나 수고하셨냐고 먹으라 그래가지고 막 음식이 얼마나 그리워이. 기도하고 나서는 이제 이는 나가고 그걸 먹었는데 한 다섯 숟갈 먹고 나니까는 앞에 캄캄해지더니 응 하더니 피가 토해나오더라는 거지. 이게 뭔 일이야? 왜 이래? 그 다음에 뒤가 너무 급하더래. 뒤가 설사 날 것 같아서. 화장실이 또 멀어 시골에는 죽을 힘을 타해서 화장실에 가가지고는 또 높아서 올라가가지고는 앉아서 그런데 피떡을 그냥 막 싸지키는데 아주 식사하는 약을 이제 탄 거예요. 그걸 모르고 먹었지. 그래 다 가지고 먹었는데 그 다음에 그 빠져 죽을 것 같더래. 그게 시골병원 왜 이렇게 넓잖아 또. 그냥 여기를 붙잡고는 안 빠지려고 하여튼 겨우 보고는 내가 죽어도 이 변수권에서 죽어서는 안 되지. 방에 들어가야지. 이 생각이 나서 죽어도 방에까지는 가야 되겠다. 그래서 기여라도 간다고. 거기서 내려와가지고는 이 판자를 붙잡고 길로 나가려고 딱 하고 눈을 뜨니까요. 저 부엌에서요. 여자가 바로 그 장로 부인이 이렇게 숨어가지고 화장실을 보고 있다가 목사님하고 눈을 딱 맞았으니까 알려고 숨어버리는데 하나님이 그때 딱 저 여자다. 너 죽구르서에 취약을 탔다고 그러더라고요. 우리 목사님이 요거 40일 금식을 여덟 번 했잖아요. 아주 연계가 깊어요. 얼마나 맑은지 그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해요. 취약이라고 탔다고. 그 다음에 부엌에 가면 그 선반 위에 취약 반 타고 반 남은 빈 봉투가 있다라는 것까지 가르쳐 주시다라는 거야. 그래가지고 40일 굶은 때에 취약을 먹었으니 내가 어찌 살겠나. 이래가지고는요. 내가 왜 회개하고 사람 돼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세상에 이게 뭔 소린고 그래야 죽을 힘을 다해서 아내 와서는 막 정신이 왔다 갔다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얼마나 통골하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요. 그날 이튿날째 되는데 그 여자가 또 죽을 써가지고 왔더래. 저 여자가 죽을 그려줬다. 취약을 탔다.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죽 갖고 왔는데요. 그러니까 들어오세요. 그러니까 갖고 들어오더래. 죽은 놈이 다해서 일어나서는 그 여자가 발둑을 딱 잡고서는 똑바로 말하세요. 난 독약을 먹어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여기 독약 탔다 그러는데요. 당신이 탔다 그러는데요. 아 아니요.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이 안 돼요. 그럼 가만히 앉아 계세요. 밖에 내가 청년 하나 불러가지고 시내 가서 의사하고 경찰관 둘을 데려오라고 해서 이 죽그릇을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검사를 해보겠다 했더니 새파랗게 질리더니 나는 이미 죽을 사람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가 있으니 똑바로만 얘기하면 내가 의사도 안 부르고 죽그릇 당신 가져 나가고 나 그냥 죽겠다고 그런데 똑바로 말 안 하면 사람 부르겠다 했더니 무릎 탁 꿇더니 죄악을 탔대 왜 탔냐 그랬더니 여기 원장 될까봐 나 원장 안 돼요. 이 젊은 나이에 지금 약혼자가 있는데 나가서 결혼식하고 보금선 하려고 내가 검식도 하는데 여기 원장을 뭐라고 내가 하고 앉았겠어요. 나는 여기 원장 안 해요. 하라고 붙들어도 나는 이런 데 앉아 있지를 못해요. 나가세요. 이 죽그릇 가지고 그러고는 통곡을 하고 울고 계셨다는 거예요. 이북 신의주가 고향이고 우리 시아버님이 장로인데 나중에 신의주 한경직 목사님 교회에 장로까지 했어요. 그런데 얼마나 부자지 동서 사방 심리가 다 이집다 이거 머슴이 몇 십 명이고 그런데 야 그 공산당 들었으니까 머슴들이 다 주인 쫓아내고는 땅 다 나눠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러기 전에 아들이 없어서 딸만 낳아서 우리 시아버님과 시어머니가 아들 하나만 주면 평생 하나님만 위해서 복음 전할 목사를 함께 싸우니 하나님이여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백일 기도하고 나서 우리 남편은 잉태를 했는데 열 달 만에 아이를 다 으악 하고 우리 시아버님이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고 우리 시어머님은 또 딸라면 어쩔까 싶어가지고 딸나는 주제에 아이고 소리 안 하고있다가 나 애ач하고는 그냥 문꼬를luk ㄴ 니음 여자가 무슨 개인지 몰라 그러면서 딱 낳고 울 얼른 아래 뚫어버렸더니 뭐 하나 달렸더래 그래가지고 나 아들 낳았다고 그랬더니 우리 시아버님이 놀래가지고 장작68 다 집어 던지고 돌아오더라는 거지. 그래서 난 아들 아니오. 50살에 난 아들 아니오. 하나님이 종 만든다고는 했는데 이 양반이 14살에 넘어와 가지고 얼마나 얼마나 맘대로 살았는지 할지 안 할지 너무 죄라는 죄는 다 지고 살았어요. 그러니까요. 마지막 날 만날 때 심판 그러더니요. 놀라서 조금 전에 기생집에서 할지는 못할지 다 하고 왔는데 그래서 놀래가지고 술이 다 깨가지고 정신채니까요.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서 땅에서부터 하늘로 빛으로 길이 나는데요. 자기가 어릴 때 본 교회 장로님, 권사님, 지사님들이 하얀 옷을 입고는 종류나무 가지 같은 걸 들고 막 태산을 넘어 홍국에 가서 이 찬송을 부리면서 그 빛으로 쭉 올라가는데 그렇게 평화스럽고 좋을 수가 없더니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밥 맞춰서 예수님 오신다 오신다더니 정말 오시네.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그런 환경을 보고 놀래요. 아이고 나 이거 어찌야 좋겠노. 난 지옥은 못 가겠는데 아이고 하나님 오늘만 오지 마세요. 오늘만 오지 말면 난 내일부터 꽃교회 나가게. 꽃교회 나가게. 이래는데 그날 밤 새벽 1시에 그 꿈을 꾸는데 새벽 4시에 교회 종소리라는 게 나한테 장가하려고 우리 교회 종소리를 들었다. 우리 교회로 나왔잖아요. 그 회개하고 나서. 그래서 내가 애통하면 검정찌면 흰조고리에 머리카락하고 빨간갑사댕기가 호렸어. 오니까 여자 하나가 흔들흔들하는데 머리카락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. 다 인연이 돼서 하나님 뜻이 이래서 됐겠지만요. 그러고 왔잖아. 그러고 왔는데 이렇게 회개하고 결혼하고 사람 돼서 예수님 복음 전하는 목사되는 게 소원이랬는데 이렇게 쥐약 먹고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. 얼마나 회개했는지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해서 달라고 50살에 나는데 너는 이 다음에 큰 목사가 되라. 목사가 되고 의사가 되라. 꼭 목사 의사가 되라. 자기는 병원 의사인 줄 알았더니 영적 치유자. 우리 목사님이 아주 능력이 많아가지고 딱 안수하면 산에 들꽃하고 올라왔다 내려갈 때 걸어가고 이랬지 않았어요. 굉장했어요.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려고 그랬는데 세상에 그렇게 죽으니까 내가 쥐약 먹고 하나님이면 내가 사람도로 좀 하고 갈라 그랬는데 어찌 나를 쥐약 먹고 죽게 하십니까. 얼마나 통골하면서 회개를 하고 내가 할지 못할지 할지 못할지 다 지금 사람 좀 돼 보려고 마지막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쥐약을 결국 먹었네요. 핏뚱을 싸고. 이러는데 갑자기요. 하늘에서 우리 목사님이 이름이 김일국이거든요. 이러고 세 번은 부르더래요. 그래서 예이 하는데 생년기 들어오듯이 사람이 정신이 뻘뻘하더니 벌떡이 일어났는데 그 배가 독약을 먹어가지고 생 난리 치던 배가 딱 깔아앉더니 벌떡이 일어났는데 잔잔 하면 호흡이 그렇게 힘든 게 호흡도 되고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준 걸 믿어지길래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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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나 살려주셨습니까 이랬더니 그때 그 병이 닿더라고 얼굴은 독약 먹은 거 때문에 부어가지고 이 양반 약을 타고 이 난리 났는데 그날이 그 다음 날이 추일 날이잖아. 빗동 싼 날이 그 다음 날 주일 날이랬는데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여기서 같이 안 드리고 싸워왔으니까 저기 딴 데 가서 드리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는요. 거기 청년 하나가 고개 잡으러 그 앞에 강이 있어서 고개 잡으러 갔어요. 고개 잡으러 갔는데 배가 뒤집혀가지고 그 청년은 헤엄치고 나오는데 이 장로는 물 도는 거 있어요. 거기 물 도는 게 숨통이라 그래. 강가에서 물 도는 데 가고 있어요. 막 이래요. 거기만 빠지면 못 나와요. 그런데 물 도는 숨통이 빠져가지고 쫙 딸려 내려가 버린 거예요. 그래서 죽었어. 우리 목사님 독약 먹고 우리 목사님 살아난 다음에 그 사람은 고개 잡으러 갔다가 토요일 날 저녁에 먹었는데 주요일 날 아침에 거기는 교회 갔다 와서 그냥 그렇게 죽었어. 그 다음 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일곱 살이거든. 꼭 그 다음 해 그 아들이 건물에서 또 죽었어. 그 다음에 이 여자는 패병에 들어가서는 지금은 약이 좋지만 그때는 약이 별로랬어요. 60년 전에. 하여튼 각회를 하다 하다 못해서 남편 잃고 자식 잃고 거기 왜 살겠어요. 정치 없이 거길 떠났는데 나가서 1년 있다 죽었다는 거야. 3년 동안에 남편 아들 마누라 아직 멸문지하가 된 거지.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.